안녕하세요.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오늘은 3년이 지나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요즘에 집 3년 동안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이유와 또 3년이 지나도 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들은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집값 하락은 착시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관점들 어떤 가수요가 붙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존재하지만 또 사실 실수요자가 있는 곳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떨어지지만 강부는 계속 올랐고 물량이 많았던 송파 전세가 또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어요. 이게 3월 10일 뉴스인데 지금 서울 집값 하락은 착시라는 기사도 나오고 수요가 있는 곳들은 가격이 또 오르는 거고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3월 말일로 입주 지정일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전세매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저번 달 대비 32평 기준으로 거의 5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42평 기준으로 거의 1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 곳에서도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도 가격은 상승을 해요. 우리 경제학자들 얘기하기에 앵무새한테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경제학자가 한 명이 탄생했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수요와 공급이 경제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쭉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한번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IMF 한국경제에다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홍남기 검토할 듯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 돈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돈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돈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 참 기도 안 찬 얘기가 나와서 한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 부총리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경제가 이 모양 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다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타워 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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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동대문 옷가게 거기에 공실이 디글디글합니다. 디글디글해. 진짜 경제 문제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추경예산 먼지가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서 한번 스크랩 해봤습니다. 채미혁 원장, 한국감정원 원장님인데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 서울도 올해 약고함. 이런 발표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거 갖고 굉장히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특히 이데일리에서 많이 깠습니다. 이데일리에 보도된 서울 주택 공급 충분 감정원의 이상한 통계 분석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이데일리가 떴어요. 이데일리 잘 모르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이데일리를 꼭 찍어가지고 이데일리에 보도된 내용까지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해명을 하는 거 보면서 언론이 이데일리 파워가 여론이 이데일리 파워가 대단한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도기사 헤드라인에 서울 주택 공급 충분 감정원의 이상한 통계 분석 보도 내용에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악의적 통계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들을 막 합니다. 해명 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해명을 하기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투자 수요가 차단돼요.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어 실수요자 측면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약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결론은 투자 수요였다. 그래서 투자 수요를 막으니까 실수요자 측면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고 국내 최고의 부동산 시장 전문 공기업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 공기업이라고 했다가 아까 거 가보면 또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여러가지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가격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냐 충분하냐를 가지고 갑론을 밀박을 한 얘기이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예요. 앞으로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8년 건축업과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6.2% 감소를 했고 주택사람연구원에서는요 오히려 경고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냐면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수립시 단기사업전략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 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주택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산호연구원이 주택사업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급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죠. 전년 대비 아파트 인허가량들을 보면 한번 밑에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5,603 그리고 2015년도에 정점을 찍어요. 8,283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어들면서 7,200, 6,200, 4,998로 아파트 인허가 동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속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인허가는 5년 내 최저이고 분양경기는 조사일의 최악이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분양경기 실수가 완전히 지금 서울도 80아래로 추락하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갈수록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도 80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택공급업자들이 아예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일 자체를 거의 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 또 규제 서울에서는 이번에는 또 서울시는 더 규제를 하고 있죠.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또 임대비율 높이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단지 설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까지 한다면 서울시까지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 분양뿐만 여러 가지에서 지금 공급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것은 약간의 머리카락 같은 거 세포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나야 되는 거고 손톱이 자라면 깎으면 또 나는 거고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의 세포가 몸에 항상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주택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계속 어느 정도의 물량은 필요한데 이 물량 자체 공급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차단하는 정책과 수요량과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자료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 공급량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 부족 대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인허가 물량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을 정첨으로 해서 인허가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은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 거고 비수도권은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건데 파란색과 지금 초록 분홍색이 모든 게 다 모든 게 분양도 모두 다 줄고 있어요. 다 줄고 있는데 지금까지 18년 동안에 대한 가격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복 물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 분양 물량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14, 56년까지의 최고의 분양 인허가 실적들 때문에 2016년, 17년, 18년도에 대한 주택 중복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기별로 다른 효과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더라 기저효과인가 요즘에 신문에서 나오는데 이런 걸 기저효과라 그래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시간적 차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다른 현상을 볼 수 있는 효과를 이게 기저효과인지 여하튼간에 착시효과인지 기저효과인지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과의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간에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중복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주택의 인허가 물량들이 201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평균 한 30만 이상 정도는 단위가 많이인데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2만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물량은 지금 2016년부터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던 시점이 이제 2016년 17년 이때부터 계속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규제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으면서 규제와 공급과 더불어가지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것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전혀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국중국 물량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국중국 물량입니다. 전국중국 물량 51만 55만 그리고 서울 입주주택 물량이에요. 서울 입주주택 물량인데 서울 입주주택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입주주택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이제 서울 연간 적정 신규주택은 5만 5천 7만 2천 이라고 해요. 지금 5만 5천 이 적정 신규주택 수요인데 지금 공급량이 2022년까지 7만 2천 정도로 연평균으로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연평균 신규주택의 신규주택의 수요는 5만 5천 이면 되는데 연평균에 대한 공급 물량은 7만 2천 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갭 때문에 앞으로 3년간 3년간 주택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규주택이지 아파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택.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강북에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강북에 대해서 신규주택으로 공급된 곳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마다 편차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3년 동안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송파처럼 물량이 다 소진된 곳들에서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는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까 기사들 보셨죠. 그런 여러가지 지역적인 편차를 갖고 있는 건데 폭랑 글 많이 주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지역적인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한국 감정원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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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인 것도 숫자 같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맨날 현장을 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현장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꼭 한번 나가 보시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가격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주택인 수이고 아파트를 또 본다면 아파트 비중이 보통 전체 주택의 50%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넘는 비중만큼 그 비중에 맞춰서 주택대 공급되는 비율들도 그 비중에 맞춰서 똑같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데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 은 72000 중에 40%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40.6% 밖에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수요가 신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신규 수요는 매년 4만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연평균 아파트 공급은 72000 중에 절반도 안 되고 36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전반적으로 아파트 수요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4만 아파트 수요가 4만 이고 72000 중에 아파트 수요가 4만 인데 이 중에 아파트 공급은 3만 6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은 5만 인데 7만 2천으로 초과 공급이다. 초과 공급이면 아파트에 대해서 초과 공급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오히려 적게 공급이 되고 있죠. 적게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세대나 단독이나 단독이나 다가구가 초과 공급이 된 건데 다가구가 초과 공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의 가격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한번 통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급은 많이 되고 있는데 구조상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빌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난다. 당연히 아파트가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빌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왜 나머지 주택들이 거래가 또 활발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이렇게 돌리고 거래도 활발하고 이유는 뭐냐면 너무 공급량에만 치중을 한 거지 멸실주택에 대해서는 또 치중을 전혀 안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7만 2천이 사실상 초과 공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초과적으로 멸실이 되는 주택수를 통계자료에 넣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의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다세대는 어디다 짓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많이 헐고 짓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링크를 시켜놓은 건데 전국 집가 변동률이에요. 집가 땅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주택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가 동향 2009년 1월 집가 동향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가 동향을 보면 자 전국 배도 배도시 시군 해가지고요. 다 플러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플러스로 올려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쭉 플러스로 다 되어있고 땅값이 지가가 다 상승이 플러스로 되어있고 마이너스로 된 곳이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로 된 곳은 쭉 찾아보면 마이너스가 진짜 찾기가 힘드네요. 마이너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 플러스입니다. 강원도도 플러스 충청동도 다 플러스 다 플러스로 되어있고 쭉 가보면 경상북도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됐네요. 경상북도 마이너스를 하는 데는 창원시 그리고 의창구 성산구 잘 모르는 곳입니다. 진해 요정도만 마이너스고 전국 지가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지가는 다 상승을 해가지고 요 글씨라면 잘 보시면 2019년 1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3m 상승하였으며 지가는 9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자체는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99개월 동안 우리가 다 지값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99개월 동안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게 만약에 떨어지려면 나머지 자재비나 인건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떨어질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예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인허가 물량이랑 다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또 시간상 차이로 인해가지고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심리가 살아난다 라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안 돼있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여러분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요도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죠. 그래서 지금 IMF에서도 오히려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풀어라 까지 권고를 하고 여러분들 심리가 회복 됐을 경우에 어떤 시차적인 부분 때문에 공급량이 없고 심리가 회복 되면 또 한 번 가격은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량이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정한 공급량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22년까지 아파트 공급량은 3만 6천 가구밖에 안 돼요. 3만 6천 가구밖에 안 되고 공급량에 대한 초과 공급은 보통 5만 에서 2만 2천 이 더 일어난 건데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일부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주택 가격 전국 지가 에 대한 동향을 보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원가 부분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못하게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굉장히 줄어 있어 가지고 수요량이 줄어 있다 보니까는 금매물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인허가 물량을 우리가 고려를 할 경우에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만 조금 개선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심리 개선이 2-3년 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3년 뒤에는 분명히 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본다면 앞으로 1-2년 정도가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 하지만 1-2년 그때 사람들이 또 왕창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일 안 사면서 현 시세가 무릎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주택을 구입해도 될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 인허가 물량 추이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랑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